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저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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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이 영상도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더 많은 단어를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쵸?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단어도 모르면 무슨 대화를 해요. 간단하게 쉬게 기어낫게 소개해드릴게요. 시작!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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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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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를 붙이면 더우 이렇게 얘기하면 더우, 더우, 더우 얘기하면 사장님, 형님, 버스, 더우. 더우, 더우, 더우. 더우, 더우, 더우. 经찰을 나쁜 사람으로 잡을 때 들어가자마자 Carrie keinen 완전 볼락! 돈이 명ists dernière saying 헬드가 여러분과 같이ив에게 같은 노인 길에서는 아야, 저 랄털 아, 내 랄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랄털 그냥 할아버지 랄털 랄털 산티엔랭털 에이, 뭐, 뭐 산 산티엔랭털 산티엔랭털 산티엔랭털는 거의 에리데이 거의 매일 자주 아주, 한상, 하루가 멀다하고 산티엔랭털 뒤에 동사부터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타 산티엔랭털 치 방변 면 타 산티엔랭털 치 방변 면 그는 라면을 입에 달고 사라요 타 산티엔랭털 긍 워 재챈 타 산티엔랭털 긍 워 재챈 그는 상흘이 뭐다하고 나한테 돈 빌어달라고 해 타 산티엔랭털 긍 워 재챈 산티엔랭털 얘기할 때는 원 망는 소리 좀 나요 뭐야 자꾸 거의 매일 어떤 행동을 해요 산티엔랭털 와 산티엔랭털 부수프 또 얘기할 수 있어 나 자주 부평해 몸 아파 산티엔랭털 토 등 다 시 토 등 다 시 토 등는 일 등 특 등 제일 높은 는데시요 다 시는 큰 일 토 등 다 시 가장 큰 일 결혼 시 토 등 다 시 결혼 시 토 등 다 시 결혼은 가장 큰 일이다 결혼 시 토 등 다 시 수 동거지 수이 롱털 수이 롱털 수이 뭐랄아 시 저 롱 용 어 롱 토 수이 롱털 수동거지 카이 수이 롱털 수동거지 요로 수이 롱털 수이 롱털 few 수이 롱털 공사 수이 롱털 요로 명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신은 또 많이 표현해요. 예를 들어 완시 카이도난 완시 카이도난 완시 만사 모든 일 카이도 시작 난 어렵다. 완시 카이도난 모든 일이 처음이 가장 어렵다. 특히 유튜버 완시 카이도난 지금 언제요? 저 구독자도 없어요. 아 진짜 완시 카이도난 카이 러그 하왓도 카이 러그 하왓도 카이 토이 합사요? 카이 러그 하왓도 총 추바를 했다. 카이 러그 하왓도 총 추바를 했다. 카이 러그 하왓도 저部电影 카이토 헌진찬 제외매위시 저部电影 카이토 헌진찬 제외매위시 노래 부를대도 많이 사용해요 开头怎么唱? 니 라이찬 카이토 니 라이찬 카이토 카이토 点头 点头 点 点 点头 点은一点点가 되고요 유리추는 하다点가 되죠 点头 머리를 끝도 기다 点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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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끝도 기다 点头 点点头 음 머리를 끝도 기다 点头 회토 회토 회는 집에 돌아가다 회자고 회요 회토 머리를 돌리다 회토 우리 고향 이런 이야기 있어요 만약 혼자 집에 갈 때 길에서 사람 없어요 혼자 걸을 때 뒤에 누구든지 몰라요 그냥 당신 이름 부러요 이렇게 부르면 머리를 돌리지 마라 비에 호이토 우리 어깨에 조 두 개 있어요 회토 한 번에 조 그 불 크 꺼져요 또 이쪽에 호이토는 어깨에 조 불 또 꺼져요 크 그대는 그 귀신 뒤에서 와 당신을 잡아 먹을 수 있어요 비에 호이토 비에 호이토 비에 호이토 그리고 우리 오동일이 이미 정했어요 결심 먹었어요 주 앞으로 가요 그러면 또 비에 호이토 비에 호이토 티루 부러지 마 그냥 주가세요 비에 호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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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 호이토는 떨어지다 도는 머리지만 머리 떨어지다는 뜻이 아니고 유토 응 유토 유토 비에 호이토 원정할 때 유토하세요 비에 호이토 빨리 비에 호이토 여기 유토 못해 쟤 부능 뼈토 유토 쟤 부능 뼈토 마토 마토 마 마 마 말 마 이렇게 글 이렇게 나오면 진짜 말 멀리에요 근데 이 글 나오면 마토는 뭐에요? 어디요? 성창 부두 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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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옆에 바다 많아잖아요 그래서 마토도 많아요 워쟤 마토 동네에 마토 난 난 난 난 아시죠? 난 어렵다 웨이난 이거 웨이는 여기 이성이 거야돼요 웨이성 그 웨이예요 웨이니 뭐 뭐 위에서 그 웨이예요 근데 여기선 이성이 거야돼요 웨이 여보세요 웨이 그거 웨이예요 발음 웨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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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처하다 괴롭히다 난처하게 만들다 웨이난 니 웨이난 워 니 웨이난 워 당신 나를 괴롭혀요 나를 난처해요 웨이난 워 나 이 일이 할 수 없다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시켰어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거야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웨이난 워 예를 들어 저 키 작았는데 뭐 농구 순수로 된다고요 니 웨이난 워 나 못해 죽어도 못해 니 웨이난 워 이거예요 비에 웨이난 워 나를 괴롭히지마 비에 웨이난 워 친구 나한테 어떤 어려운 일을 부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절해야 돼요 니 저不是 웨이난 워 뭐 니 저不是 웨이난 워 뭐 니 저不是 웨이난 워 뭐 나는 괴롭히는 것이 아니야 니 저不是 웨이난 워 뭐 나 못해 알잖아 나 이런 일을 안해 할 수 없어 니 저不是 웨이난 워 뭐 저件事 让他很 웨이난 저件事 让他很 웨이난 이 일이 그를 난처하게 했다 저件事 让他很 웨이난 좌우 웨이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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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난 징퇴 양난 랑 똑같아요 좌우 웨이난 진퇴 양난 이뤄지도 저뤄지도 못해요 진퇴 양난 어 좌우 웨이난 좌우 웨이난 좌우 웨이난 누구를 얘기해도 안되고 도와줘도 안되고 도와줘도 안되고 좌우 웨이난 재미있는 남자 와 동기는 남자 누구와 교훈해요 좌우 웨이난 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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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정하기 어렵다 확실히 얘기할 수 없다 난소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중국어 말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근데 대부분 난소 얘기할 때는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 明天下雨嗎 내일 비와요 明天下雨嗎 몰라요 난소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 나도 몰라 난소 저次我们会赢嗎 저次我们会赢嗎 이번 우리 이길 수 있어 흔 난소 흔 난소 흔 난소 말하기 어렵다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 흔 난소 하우 좋다 그죠 하우 좋다 하우 뒤에 동사 나오면 뭐뭐 하기 평하다 뭐뭐 하기 좋다 뭐뭐 하기 쉽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우치 목이 좋다 맛있다 그쵸 하우 칸 후기 축다 예쁘다 그쵸 하우융 쓰기의 평하다 하우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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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치하오라. 칸하오라. 다 봤어요. 샹하오라. 잘 생각했어요. 이때는 어동행동을 다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하오화 뒤에 동사 나오면 잘 뭐뭐 하세요에요. 우리 쓸 때 진짜 중국사람들이 그거 쓸 때는 하오화을 알 없거든요. 그냥 발음만 알면 돼요. 하오화. 쓸 때는 어를 안 들어가도 돼요. 하오화 쉐시. 먹채동 얘기하는 말. 하오화 쉐시.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하세요. 하오화 칠판. 밥을 똑바로 먹어. 잘 밥을 먹으세요. 하오화 칠판. 하오팅. 잘 드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하오화 공조. 열심히 일해라. 하오화 공조. 하오화. 하오화는 낫다는 뜻이 있어요. 하오화 러 마. 하오화 러 마. 몸 좀 좋아졌어요? 좀 낫어요? 하오화 러 마. 하오화 러. 많이 낫어요. 하오화 러. 하오화. 또 연내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오화 러. 하오화 러. 하오화 러. 하오화 러. 이제 둘이 너 커피예요. 하오화 러. 하오화 러. 연애하고 있어요. 하오화 러. 하오화 러. 하오화 러. 관계도 좋아졌어요 他们俩和好了 我们和好了 주정식呢 没和好 아직 미워 没和好 我不想和你和好 我不想和你和好 노랑 화해하겠다 나중에 계속 미워고요 我不想和你和好 问好 암부를 묻다 问好 뽀뽀向大家问好 뽀뽀向大家问好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A向 B问好 好上加好 好上加好 도 없이 좋다 好上加好 好语의 도 好意思 최고야 非常好 도 세는 도 강는 좋다 好上加好 好上加好 我希望我的汉语 好上加好 TV 电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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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안경 쓰는 사람들은 我视力不好 라고 얘기해요 视力不好 我视力很好 我视力很好 中国 군인들은 무조건 视力很好 해야 돼요 视力不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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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못가요 视觉 视觉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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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很好 이 말 많이 사용해요 视觉 效果 很好 视觉 效果 很好 피부 오는 너무 좋다 视觉 效果 很好 3D 4D ATV ATV 视觉 效果 不好 视觉 效果 不好 왜 영화관 가서 영화 봐요 视觉 效果 很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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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뭐요 자전거 타다 그 지 발음 똑같아요 자전거 타다 지 지신 처 그죠 ERSense 567 지는 일성 지는 이성 지 지 이상하다 지괄 그 지예요 여기서 환자는 이렇게요 지시 경시하다 차별대우하다 지시 동사요 A 지시 B A 지시 B A가 B를 경시하다 싱비의 지시 싱비의 지시 성차별 런종 지시 런종 지시 인종차별 지시 되게 안좋아요 인간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나라과 나라 관계도 없고 인종 관계도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진전 사랑 제일 우후 쫓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시 가지고 있어요 왜 지시 지시하지 마요 비에 지시 消除 지시 消除 지시 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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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란 그 후예요 갑자기 후시 소후히 하다 후시 중시하지 않다 주의하지 않다 후시 후시를 건강 후시를 건강 건강 소후히 했다 후시를 자는 가족을 등한 시 했다 후시를 자는 후시를 도보 후시를 도보 번 번 한 권채 이 번 수 그때 번 아시죠 번 즉 독트 이 번 수 한 권채 그 번 이름 아시죠 번와 라이 같이 붙어 써보세요 번라이 원래 번라이 번라이와 단시 많이 연결됐어요 번라이 원래 계획 이렇게 정했는데 하지만 뭐 뭐 때문에 못했어요 계획 바꿨어요 번라이 번 라이 번 라이 번 라이 번 라이 번 시 번 시 번 시 시는 얘기야 번 시는 뭐요 최능 는 랠 여유 번 시 재능있다 능력있어 매우 본시 능력없어 매우 본시 부부싸울 때 와이프가 자꾸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니 매우 본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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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권 가지고 어디 가도 다른 세관들이 다는 나라 세관들이 한 번 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오히려 중고 돌아갈 때 세관들이 특히 여자 세관 저 사진 보면서 니 10번인 뭐 당연히 10번인지 그냥 포토샵만 조금 했어 10번인 근데 들을 때 너무 10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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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드라마이나 영상 그리고 영화 찍을 때 대본 있잖아요 근데 갓본은 대본보다 더 자세하게 쓰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표정 어떻게 걸어가요? 자세 그거는 10번이라고 해요 지금 이거 보고 여러분에게 내용을 얘기한거에요 이곳은 나의 10번이에요 10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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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장에 가서 어떤 제품을 만들주라고 얘기할 때는 공장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볼까요? 내가 볼까요? 네 이거 좀 필요해 어떻게 만들는지 내가 볼까요? 내가 볼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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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트 46명 우리 양본房 먼저 가야 돼요 그죠? 양본房 양본房 경본 주대 양본房 공부하다 공부하다 学시 그叫学시 学 혼자 할 때 배우다요 学 랑카집부터 쓰는 단어도 많아요 지学 지는 지지 스스로 혼자 지学 도학하다 지学 선생님 필요 없어요 지学 너 중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뭐 지學다 뭐 지學汉语 뭐 지學汉语 쉐 쉐 바 바이 바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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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parents 쉐 바 공부 퇴위이 주는 사람 쉐 바 워 시 쉐 바 'D 시 쉐 바 워 ụ 시 쉬 바 쉐 쉐 fe 하고 without 쇼 페 Particip 엉 페 Ī 쪄 쪄 쪄 쪄 쪄 일말 두어 되게 많이사어요 쪄 조 뵈에다 합이 네따는 쪄 쪄 쪄 쪄 쪄 쪄 쪄 쪄 학교 학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기 당했어요 그 돈을 다시 찾아올 수 없어요 그냥 쬐 쉐 쉐라 나 이제 배웠어요 나중에 이런 일이 조심해야 돼요 쬐 쉐 쉐라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력 쉐리 쉐리 하력이 좋다 쉐리很高 쉐리很好 하력이 안 좋다 쉐리很低 쉐리很低 쉐리不好 쉐리不好 쉐리장 쉐리장 여기장 그 얘기는 어떻게 잘 청아 이거장 쉐리장 학교 성배 쉐리장 남자 성배 쉐리장 여자 성배 쉐姐 쉐姐 후배 쉐弟 쉐妹 쉐弟 남자 쉐弟 쉐妹 후배 여자 쉐妹 쉐姐 쉐姐 쉐弟 쉐妹 쉐 쉐妹 준비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에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뵈요 再见 도움백ат 도움 VIDEO ÉtatsÉous 뵈요 잊아 잊에 오 잊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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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